그.. 예전에 뭐죠? 그 새가 알 지키고 있던데 있잖아요 거기를 가야 한다는 거 같은데? 곤돌.. 곤돌 뭐였더라? 다음은 어디지? 곤돌 포트 여기요 곤돌 포트 저기 가야 돼 알려줘요 승부 버튼 누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곤돌 포트가 어디였더라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네요 요거 곤돌 포트 여기죠 아 여긴 못 내리는구나 여기 여기 어? 기습을 당했어? 약하죠? 너무 나쁘게 여기가 뭐지? 여기소는! 여기가 있는 곳에 여기있던 곳에 여기저기 누구랑이 밀어야되지? 마침 자랐네요 신라가 뭔가 방법을 바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마각로를 파괴해서 안에 있는 마테리알을 가져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? 안 되지 그럼 우린 질 수가 없다고 여기서 지면은 우린 마테리알을 다 잃어버릴거야 여기도 그런 일이 신라가 저 마테리알 찾으러 왔나봐요 여기 잠자는 거 여긴 무기상 이니까 일로 올라가지 다여쩍 다른 멀티 둘 둘 둘 셋 아무래도 좀 사태가 바뀐 것 같애 녀석들이 총 공격을 해오는 거야 총 공격을 결심한 것 같애 여기서 지면 큰일 난다고 우리들의 내일은 너희들에게 달려있어 부탁해 뭐야? 갑자기 싸워야 되나봐요 자 이걸로 결책이 결책 지을 수 있을 거야 적돌도 지금까지 없을 정도로 많은 적이 왔어 응? 왜 안 움직여? 게임 또 해야되나 보네요 유닛을 배치해주세요 타인 파이트 푸석기 같은 것도 있었는데? 폭탄? 아, 이거 폭탄을 쏜다네 얘는? 이건 돌을. 돌을 굴리고 이거는. 도계를 세 개를 굴려? 총 몇 개까지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지, 그럴 것 같아요. 돌을 굴려야죠. 돌을 굴려야죠. 돌을 굴릴 수 있는 데는 다 굴려. 돌을 굴릴 수 있는 데는 다 굴려. 돌을 굴려야죠. 돌을 굴려야죠. 돌을 굴려야죠. 돌을 굴려야죠. 크.. 근데악 Sin 애노 파이타죠? 어셔프 고택구 이동이 빠르고 비슷하게 가능하네 파이타의 참긴 자기네 그런가 화살 화살 화살을 썰어내요? 회복시켜준다네? 워커? 지뢰를 놓을 수 있다고? 회복시켜준다네? 좀 필요하지? 멀리서 또 지원 공격도 주는 애들이 필요하니까요 이리 더 이상 금열이 안 되는 이쪽으로도 그때 애들이 왔었어요 됐어? 아 있다 됐고 폭탄? 더 이상 못하나봐요 다 했나봐요 게임 되셔야겠나 했는데 뭐 해보죠 아 이게 방향을 못 봤구나 방향을 붙잡고 올라오네요 비스트 아가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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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 이 이렇게 할까?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되는지?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. 아직 안 오네요 애들이. 가운데로 몰리네. 가운데 쪽으로 오네. 전부 다 가운데로 오네. 지금? 전부 다 가운데로 오네. 지금 갓 중... 다 가운데로 오네. 그냥 가운데로 오네. 제 아픔으로 오네. 지금 다 가운데로 오네. 여기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. 여기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. 여기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올라오네요. 엄청 올라오네. 어우 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. 또 올라오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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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죽었네? 얘 죽었네요. 이거 죽었네? 이거 죽었네요. 이거 죽었네요. 어려운데 이거? 어? 어? 이거 진짜 잘 안전하니? 이거 진짜 잘 안전하니? 이거 잘 안전하니? 이거 잘 안전하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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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뚫렸다. 뚫렸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뚫리겠는데 이거. 아, 뚫리겠는데 이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뚫리겠는데 이거. 아, 아직도 이렇게 많아? 못 막겠네. 못 막았네, 이거. 아, 뚫렸네요. 아, 뚫렸다. 못 막았다. 그래, 뚫렸네요. 좋아. 그래, 뚫렸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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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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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ue Ones. Maine. 안녕. 조개의 에너지 어 잡았네요 이겼다 재밌네요 이거 재밌게 했어요 의외로 응 어 굉장히 고마워 이것도 이제 더이상 신뢰도 오지 않겠어 어 뭐야 알을 날라 그러네요 알이 부활을 한건가 응 방금 빛은 곤돌이 알이 알이 부화된건가 어 미안하지만 저쪽 문으로 나와서 확인 좀 해줘 니가 왜 날 시켜 어 어 마테리아네요 피닉스 마테리아 피닉스 마테리아 오 이거 좋은거 아닌가 휴지 마테리아는 아니네요 여기 곤돌이야 꼭 초코버처럼 생겼다 본돌 새끼인가봐요 또 날네 아버지한테도 보고를 해야겠어 보고를 아버지한테 하라고 밑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인가 보고를 아버지한테 하라고 밑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인가 저 방에 저 방은 언제든지 사용해도 좋아 아 그리고 내가 깜빡한게 있는데 어 휴지 마테리아를 줬어? 뭐야 이게 어떻게 된거야 엄청나게 큰 마테리아인데 어 마테리아다 유키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 마공로 안에 있던 마테리아야 어 그럼 우린 도대체 왜 싸운거야 우리가 지키고 있었던건 마강로뿐만 아니라 곤돌 생명의 둥지였던거지 저 마강로를 건설할때 우리도 도왔거든 마강로 안에 있었던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 언젠간 이런 일이 올줄 알았어 어 신라가 없어진 후에 몰래 들어가서 이 마테리아를 들고 나왔지 속이려고 그랬던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네 미안해 뭐 그런건 상관없어 암튼 우린 다 살아있잖아 응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신라가 원하던 바로 휴지 마테리아 그럼 우리는 이제 남은게 주논에 있는 해저 마강로만 가면 되나 주논에 있는 해저 마강로 어 신라가 먼저 가면 안돼 우리가 멈춰야돼 하지만 우리가 다 일일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신라도 좀 경계를 하고 있을거 같은데 일단 잠깐 쉬면서 그 녀석이 있는데 가면 어때 크라우드 말이야 어 그리고 티파도 걱정이고 말이야 응 그럼 미딜 미딜로 가자 그래 자 그전에 크라우드 있는데로 가자네요 그전에 그전에 잠깐 좀 세이브좀 한번 끝 끝 끝 끝 끝 끝 끝